아 뜨거워 기름 조심하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잘 보여요 이거? 여기 보세요 물결무늬 진짜 어디 지팡이 할아버지 치킨에 가야지 보일만한 그런 비주얼? 아 이게 우리 채팅 카메라시죠? 진짜 보세요 너무 얼굴이 가까이 보면 이상한 게 보이니까 자 보세요 싹 싹 근사하죠? 자 이거는 소리로 한번 즐겨보세요 들려요? 아 진짜 맛있다 서유리씨 오셨습니다 서유리씨 치킨 진짜 이거 한쪽 드셔보세요 아니 이걸 여기서 하신 건가요? 작가니도 불러야죠 이건 진짜 먹고 싶을 거예요 본인이 자유로워 드세요 자유로워 드세요 자유로워 드세요 일단 그냥 한입 드셔보시고 일단 그냥 한입 드셔보시고 음 같은 맛을 갖고 소금 분들 거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좁아서 일 보고 빨리 또 하세요 네 네 진짜 맛있죠? 집에서 하면 똑같아요 이거 맛있죠? 네 자 치킨 집에서 이렇게 해 드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등판입니다 자 조세우 치킨 먹고 있다고? 뭐야? 뭐야? 치킨을 먹고 있어 뭐? 이럴더니 배고파서 왔어요 그래? 들어가 들어가 자 다시 들어와 지금 치면 들어와요? 네